문서가 여러가지에요? 뭐를 팔려고 내놨어요? 문서가 여러가지에요? 네 안나가는데 안나가요? 팔았으면 하는데 더 갖고 계시래요 아 더 갖고 있어야 돼요? 아 문서가 여러가지에요 이동을 하고 싶은게 한두개가 아닌거 아니에요? 네 네다섯개 되지 않아요? 네 문서의 움직임은 들어오는데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세요 아 그러면 언제쯤 기회가 올지는 더 멀었어 얼마나 멀었어요?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몇 년이요? 네 그리고 엄마 자궁 조심하세요 아 자궁 조심해야 돼요? 해마다 검사는 하는데 자궁 쪽으로 조금 네 뭐가 칼을 대거나 네 자궁 쪽으로 좀 병원에 왔다갔다 안내하고 네 이런게 좀 들어와요 올해 하반기 65 6가지 그런게 들어오고 엄마가 남자야 아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되고 뭐 이 집이 다 그래요 엄마도 걱정이 많고 근데 걱정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원래 걱정이 많죠 본인이 네 좀 안전을 주로 많이 생각하니까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주가 아니라 네 본인들이 뭘 운영해요? 아니요 원래 아빠랑 둘이 뭘 운영하든지 네 아빠 뭐 했어요? 어 공직이요 엄마는?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본인은 전업주부의 사주가 아니야 아 여태까지 전업주부 했다 그러니까 어 본인도 원래는 뭐 교육을 하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뭐 이렇고 저 아빠가 공직의 사주도 맞는데 네 뭐 뭐를 회사를 운영했거나 이랬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소용없는 얘기고 두 부부가 놀 수 없는 사주들인데 아 전업주부지만 무지 바빴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베풀어야 되는 사주에요 어 내가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지 못하고 쪼개고 나눠서 만인을 돕고 베풀고 이러면 본인한테 좋은 사주고 네 건강은 네 여기저기 조금씩 그렇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서부터는 건강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 아빠는 갑자기 쓰러지고 뭐 내 혈관 이런 중풍 어 심장질환 혈관 막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난 자꾸 뇌 쪽으로 보이거든요 두통이 좀 차지 네 뇌졸중 이런 쪽으로 저 아빠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예예 고집도 세 네 고집도 세시고 그 독불장군 같은 성품이 좀 있어요 네 저 아버님이 독제자 같은 그런 내가 좀 있으셔요 근데 남을 속이거나 네 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걸 누구보다도 다 싫어하시고 맞아요 거짓말도 못 견디고 네 이 물건이 여기 있으면 꼭 여기 있어야 되고 맞아요 요만큼도 남한테 신세를 못 지고 누가 나한테 신세 지는 것도 또 못 견디고 그래요 좀 네 그래도 나가서 남자로서 어 이렇게 살아온 걸 둘러보면 일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받았지 네 어디 가서 허튼 소리는 안 듣고 사셨다 그러셔요 네 저 집안에도 저 아빠도 그 윗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도구 닦고 뭐 이런 훈장 할아버지들 이런 벼슬 하시던 할아버지들 이런 게 많아요 네 강릉 유시 가중에 선산도 번듯하고 그래서 뭐 나는 건강은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네 문서는 지금 오히려 움직이면 네 손해적이니까 좀 몇 년 더 갖고 있다가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큰애가 공부 많이 했어요 얘 예 공부 많이 했냐고 네 전공이 뭐예요 터먹 잘 살겠어요 결혼하면 잘 살겠어요 재물의 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뭐 둘째는 올해 좀 이동을 하거나 변화를 계획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했어요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항상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막내는 삼재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어떻게 나쁘지 않다고요? 삼재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삼재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삼재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삼재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하는 직업도 적성에 맞는지 뭐 하는데 뭐 헬스트리이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째는 원래 사업 시작했는데 원래 잘 풀릴 거 같으세요 무슨 사업이에요 맨 그 올해는 안 풀려 그냥 그냥 가셔야 돼요 내년 돼야 돼요 아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둘째는 앞이 좀 어때요 워낙 집에서 나간 지가 좀 오래돼서 얘가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죠 그냥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아이예요 근데 나는 뭐 집에서 얘가 손을 벌려가거나 그런 일은 크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쯤 멀었어 일찍 결혼하면 두 번 결혼해 그럼 한 몇 살쯤이 서른 네 다섯 살 돼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서른 네 다섯이더라구요 뭔가 계획이 있구나 막내는요 결혼은요 얘는 좀 인연 닿기가 쉽지 않거나 가정을 가지고 풍파가 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두 번 결혼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가슴 아프네 늦게 결혼할수록 좋아요 늦게 할수록 좋아요 늦게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뭐 괜찮아 더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올해나 내일이나 늦년이나 문서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편이라서 그런데 그게 몇 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도 여유롭진 않죠 여유롭지 않아서 그래서요 여유롭지 않아서 문서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버티시라는 거예요 아 그 아이들은 건강은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부동산이었고 둘째 하는 일이 원래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엄마가 근심 걱정이 많죠 뭐 애들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다들 그런 근심은 하고 사는데 네 다들 그런 근심은 하고 사는데 팔자에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없으면 또 그러다가 해요 엄마가 그래요? 달라질 수가 없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트 엄마가 감사합니다.